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역사를 썼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리그 득점한 경쟁을 펼치고 있던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우버헴튼과 최종전을 앞두고 있던 리버풀의 살라는 부상 여파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날 손흥민의 전반전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는 특별한 기회를 잡지 못한 손흥민. 후반전에는 절호의 찬스들을 맞았지만 야속하게도 놀이치는 손흥민에게만 슈퍼세이브를 선사했습니다. 후반 9분, 손흥민은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팀 크룰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후반 15분에는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맞았지만 이 역시 크룰의 선방에 막힌 손흥민. 2분 뒤에는 쿨루세프스키가 패스를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의 클리어링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후반 24분에는 1대1 찬스가 또 크룰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득점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결국 크룰을 뚫어내며 리그 22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5분 뒤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리그 23호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손흥민이 실시간으로 22골에 살라를 제치고 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되던 경기에서 살라가 곧바로 리그 23호 골을 성공시키며 결국 두 선수는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역사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스포츠타임 장하준입니다.